여러분들 중앙대 1차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서류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저번과 방식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하단에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 링크에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이름, 메일, 그리고 기출의 점수들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기록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담당 선생님께서 그 신청을 한 학생들에게 메일 주소를 남겨주실 겁니다. 그 메일 주소대로 이메일 보내주세요. 그래서 거의 밤새 계속 첨삭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감기한 전까지 빠른 속도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단 하나 18일 마감날인데 18일날 메일을 늦게 보내면 답변 혹은 피드백이 늦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늦죠. 그래서 16일, 17일날 보내준 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첨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학생들은 지금 월요일날 수요일날 내가 이미 사전 일정이 있기 때문에 화요일 하루 현장 첨삭이 가능합니다. 화요일날 약속 잡십, 화요일날 약속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화요일 3시 반부터 강남당과 문 닫기 전까지 계속해서 첨삭을 해드리도록 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장 학생들을 내일 화요일 3시 반에 현장에 오는 걸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첨삭 도움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3일동안 목숨 걸자고 여러분들 나도 밤새 작업하고 내 모든 거 쏟아놓을 테니 여러분들도 밤샘 각오로 멋진 자기소개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